안녕하세요. 스피드 스케이징 국가대표 이상아입니다.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대표 선수로 뛸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를 더 널리 알 수 있는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 국가대표 선수로 없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나간다는 그런 게 정말 저한테는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냥 열심히 나라를 대표해서 좋은 성적으로 관계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. 사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와서 한국은 이런 나라다. 그리고 한국의 미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나은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어요. 누군가를 의상으로 삼고 있다는 건 그 친구한테도 뭔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런 걸 당연히 안 되고 생각하고 그 선수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 선수처럼 목표치를 달성해야겠다. 뭐 이런 걸 보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크게 성장할 거라고 봐요. 노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